스톰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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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톰컷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엔 우신 1kg 다이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 우신 2kg에 대하여 소개를 드렸었죠 이어서 오늘은 우신 1kg을 소개해드린 후 다음번에 쥐야의 1kg, 쥐야의 2kg 좋은 스톤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신 감정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좋은 스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IF와 VVS1 등급은 뭐 하나 빠지는게 없는 스펙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톤들 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컬러 그리고 형광성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어서 눈으로 뿌옇게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딱 요거 두개만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급이 IF 등급과 VVS1 등급이기 때문이에요 커팅은 전부 트리플 엑셀런트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포물이 있어봐야 할 포인트 한두개입니다 IF 등급 같은 경우에는 내부하자가 없습니다 즉 네포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등급인데 밀키성 스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관성이 너무 많이 짙게 들어있으면 이게 밀키는 아니지만 밀키성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스톤은 눈으로 봐도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릴 일은 없지만 혹시나 다른 곳에서 구매할 때에는 제가 말한 위 두개는 꼭 잘 보셔야 합니다 두번째 우신은 컬러를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똑같은 F컬러지만 어떤 바이아는 조금 더 노랗고 또 어떤 스톤은 컬러가 무색 투명하거든요 우신이 컬러는 일관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잘 보시고 색이 최대한 없는 스톤을 구매하시는게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도 더 예쁘겠죠 자 먼저 가장 등급이 높은 IF 등급 소개해드릴거에요 첫번째 우신 1.15캐럿의 F컬러 IF 등급 트리플 엑셀러터 형광성 모더레이트입니다 우선 중량 보시면 1.15캐럿으로 안전중량이 꽉꽉하게 잘 붙어있고 크기도 1.2캐럿에 가까운 스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큰 다이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죠 컬러는 F인데 정말 투명하고 색 좋고 맑습니다 등급은 IF로 VVS1보다 한 등급 더 높은 등급입니다 내부에 내포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스톤이에요 반짝임은 좋지 않을 수가 없겠죠 커팅은 트리플 엑셀런트입니다 작도 보시면 하얀 도화지에 점 하나도 찍혀있지 않은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격은 800만원입니다 VAT 별도입니다 두번째 우신 1캐럿 따이아 1.2캐럿 D컬러의 VVS1 트리플 엑셀런트입니다 크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사실 크기는 1.15캐럿이나 1.2캐럿이나 유관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숫자상으로 차이가 분명있죠 1.2가 기본이 조금 더 좋잖아요 큰 중량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컬러 보시면 D컬러로 컬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이 크게 없어요 D컬러의 VVS1 트리플 엑셀런트잖아요 작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핀포인트 하나 들어있는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미경 확대해서 보셔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점 하나 정도의 크기 결정체가 있을 뿐입니다 스톤 가격은 1,010만원입니다 세번째 오늘 마지막 스톤 우신 1.3캐럿 D컬러의 VVS1 트리플 엑셀런트입니다 1.3캐럿부터는 사실 찾고 싶어도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캐어 초반과 사실 금액 차이가 엄청 크지 않지만 크기는 많이 차이가 나는 크기가 바로 1.3캐럿입니다 컬러 좋고 반짝임 좋고 내용은 보여지는게 없는 VVS1 등급입니다 작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현미경 확대해서 보아도 역시나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격은 890만원입니다 현재 다이아 시세가 많이 내려있는 상태로 천연 다이아를 구매하시기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역대 이렇게 저렴했던 적은 없습니다 더 내릴지 다시 오를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저희 스톤콧은 다이아 퀄리티와 타입은 없습니다 등급 대비 스펙 대비 어떤 곳에 가시더라도 저희 스톤콧에서 엄선하여 소개해드리고 판매하는 스톤보다 깨끗한 스톤 많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우신 1캐어 다이아 금액 또한 공개해드립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며 위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저희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다이아홀드 시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달콤한 뉴욕에 넘어가 터무니없게 비싸게 구매하는 것 아니면 질 낮은 스톤을 너무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 구매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고민되신다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 스톤콧에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전도 중요하지만 판매 홀을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톤콧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